나트랑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잠을 완전 잘 잤어요 어제 마사지를 받아서 그런가 진짜 푹 잤어 이게 막혀있던 혈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아침 9시 반 정도 됐고 여기 간단하게 둘러보고 밥 먹고 달랏으로 이동할 거예요 담시장에 왔는데 시장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뭐 따로 살 건 아니고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여기 반찬거리, 건어물 이런 것들이 파네요 여기는 대충 둘러왔고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시장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뭐 소리가 나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아 아까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무슨 부적 같은 거를 집에다가 벽에다가 붙이더라구요 뭐 근데 이게 뭐 한 집에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지금 저도 따라하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금 뭐 물어봤는데 저게 그 지금 베트남이 이제 곧 있으면 떼시거든요 그 베트남의 명절인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라고 하네요 오토바이 진짜 많다 아 나도 빨리 오토바이 타는 거 배워야 되는데 아직 오토바이를 탈 줄 몰라서 이번 여행이 끝나면 그 오토바이 연습할 거에요 진짜 이분이 누구냐면은 어 그 마사지 했던 분이에요 어 아 아 I'm going to go to the Matter pleines kazut 잠시 spreading today 아 okay you are not working today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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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아pg 아 아 안, not working today? 마켓 after 9 Incensional 즐거운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갑자기 그 뭐야 나를 아는 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베트남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제 마사지 했던 그 분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뭐 먹지? 아직 메뉴를 정하지 못했어 여기 가이네 응 가이네 아 또노 또노 어 메뉴 뭘 골라야 될지 몰라서 어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거 집어 주시네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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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주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바로 나오네 내가 볼 때 베트남은 그냥 어디 가서 먹으나 다 맛있는 거 같아요 방금 방금 식당에서 나왔는데 55,000동 나왔네요 맛있게 잘 먹었네 이제 달라수로 이동을 할 건데 VXER 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뭐 버스랑 리무진이랑 있던데 리무진을 타고 달라수로 갈 거고요 예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어 그냥 가면 돼요 방금 리무진에 탔는데 어 차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무진 타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20분 정도 쉰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 예쁘게 잘 꾸며놨다 사진 찍기 좋게 해놨네 휴게소 왔으니까 아이스크림이나 먹어볼까 진짜 사망코 5만동 달래 2,500원 겁나 비싸 와 2,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야 이거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도 이거 2,500원은 안 하겠다 와 여기 화분에 물 주고 계시네 이게 높이 있으니까 저걸로 저렇게 아이스크림에 올려서 물을 주는구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화분에 물 주는 거 구경하기 신짜오 마트인지 엠텐네이 엠텐네이 네이 응너이 아 텐토이 아 윤 응 윤 아 아 텐텐 땜 아 땜 아 엠댑과 너 인사하고 가야지 텐토이 땀비에 행감라이 방금 리무진에서 내렸는데 여기가 숙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가네 일단 숙소 체크인을 해야 되니까 숙소에 먼저 갔다가 짐 풀고 나와서 저녁 먹어야지 도착한거 같은데 호스텔 호스텔 방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저 혼자서 쓴다고 합니다 이게 불키는건가 아늑하네요 여기 오니까 되게 쌀쌀하네 나는 배가 고프니까 간식보다는 저녁을 먹어야지 여기 뭐 이런것들이 파네 일단은 한바퀴 쓱 둘러보고 뭘 먹을지 골라야겠어요 지금 야시장 지금 야시장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여기 활기차고 좋네요 재미있네 여기서 그냥 골라서 먹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이렇게 담는거구나 그러면은 나는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뭐 먹지 이거 일단 맛있어보인다 이게 뭐야 밉 밉 아 이것도 좀 특이하다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일단 이렇게 먹고 부족하면 또 먹어야지 이렇게 주문을 했고 요거는 20만 5천동 야 이거 먹다보니까 이것만 먹어도 배부를 수 있겠는데 맛있게 아주 잘 먹었고 지금은 다시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거 먹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먹을까 아 옥수수 말고 다른걸 먹을까 고민중이에요 옥수수를 먹어야겠다 신짱 어 까이나에 무일람 무일람 방금 옥수수를 하나 주문했는데 무일람이라고 그러는거에요 무일람 거슬러 받은거 보니까 5천동을 거슬러 받았거든 15,000동이 무일람인가 봐 아 그래도 여기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어서 좋네 아니 1부터 10까지 그 뒤로도 숫자를 외워왔단 말이야 반이거 아 옥수수 나왔는데 맛있겠네 아 이거는 국가 아 아 ocracy